강훈 아 강훈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강훈이 오네 강훈이 어 임대맨버다 임대맨버 첫 임대맨버다 첫 임대맨버 인연이 다 다음에 또 만난다면 부디 강아님의 이름을 들려주시오 아 이 정도면 런닝맨 잠깐 좀 해 강훈아 해라 아 우리 또 강훈이가 어디 있어 강훈이 드디어 런닝맨 임대제도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초대 임대맨버 들어와주세요 사전에 축구를 한번 시작했죠 야 나와 어디있어 아 저기 왔네 아 안녕하십니까 야 구름 빨리빨리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임대맨버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때요 저요 그냥 좀 첫 임대생이 잘해야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좀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별명 생겼잖아요 따박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야 돈도 하잖아 텔레비전이래요 하면 바로 그날 빨아야 돼 원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찍 아 각도씨 뭐가 다른 거죠 형님 강훈아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워 돈 주고 안 배우죠 형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종국이 형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편해지면 제 스타일대로 한 넘지않고 선을 넘지않고 간당간당 이렇게 어우 감사합니다 드세요 어 망고 망고 안메스려 아 죄송해요 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있네 아 아 좋아 아 네네네네 아 죄송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야 불은 빨빨리 나와야지 너는 야 너 왜 이렇게 경기 기다리 야 야 야 빨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예예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이야 야 얘 빨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옷 너무 커 이 자식아 너 너 너 동생이 내 동생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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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하지 그냥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어리진 않아 생각보다 그치 연기 생활 얼마나 했니 연기 생활을 연기 생활이요 어 연기 연기자 생활 연기자 생활을 한 내가 꼬투리 잡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가졌다 아 꿈을 가졌다 그리고 생활을 한 24살 5살 24살 야 그거 계속 깨댔네 형 보통 생활은 좀 건달생활으로 그렇게 생활이 대비라고 그래 생활이 어떠니 이러지 야 강훈아 꽤 했다 너 아 예 계속 했어요 아 터짓게 됐네 어 이제 됐다 됐다 이제 터짓게 됐어 아니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어떡해 뭘 천천히 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터져야지 이제 터져야지 런닝맨으로 근데 애가 들어오니까 인물을 확 도와주네 확 썼네 확 살아 아니 근데 인물이 확 도운 게 우리가 진짜 아니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애가 상대적으로 애가 확 인물이 어 인물이 사네 나는 그냥